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살면서 그 누구의 말도 돋지 않는, 통하지 않는 그런 슈퍼 완전체 답장나 아주 오랜만에 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이게 주작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 주작이라기에는 그 근성이 너무 대단해. 그럼 봅시다. 참고로 무편집이고요. 내로남불 레벨 10입니다. 만납이죠. 제목. 내가 시댁에 안 가니까 처갓댁에도 안 가겠다는 남편.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지는 무조건 와야죠. 뭘까요? 이거 혹시 사랑이 식은 건가요? 원제. 시댁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처갓댁에 안 가겠다는 남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공기업. 저는 중소기업을 다닌다는 이유로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개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를 하죠. 남편을 대할 때는 아이고 우리 아들 돈 버느라 고생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이러면서 똑같이 고생하는 저한테는 고생한다고 말도 안 해주고 돈 아껴 써라. 얼른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사라. 이런 잔소리만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남편만 이뻐하고 저는 개무시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남편에게 짜증을 내면서 나 이번 명절부터 시댁에 못 가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 치사하기. 어 그래? 그럼 나도 처갓댁에 안 갈 거야? 이제부터 각자 집은 각자 챙기자?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웃긴 게 저희 부모님은요. 남편을 당신들 친아들처럼 진짜 잘해주거든요. 남편은 저희 집 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밥 주고 매번 진수성찬을 대접해주거든. 그리고 남편 잘 때 불편하지 말라고 손님 방 침대도 엄청 좋은 걸로 바꿔놨고요. 남편에게 항상 고생한다고 위로도 해주고 더 필요하면 따뜻한 조언도 엄청 해주고 정말 누가 봐도 되게 잘해준다고 친아들처럼. 그럼에도 남편은 제가 시댁에 안 가면 자기도 처갓댁에 안 가겠다고 그게 공평하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공평한 건가요? 나는 이유가 있거든. 시댁에 가면 개무실을 당하니까 안 가는 건데 그리고 남편은 처갓댁에 대접이나 대접원 다 받아놓고 그래놓고 안 가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좋을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시부모가 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사위를 좋아한다고? 참 이상하네. 아 참고로 추가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댓글 순서가 조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쓴이는 시댁에 개무시 안 당하고 친정한 말은 대접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집으로 가요. 3번 오케이 그러자고 해야죠. 억울할 게 아닙니다. 얼씨구냥하고 각자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쿨하게 그러자고 하면 오히려 남편이 아쉬울 거예요. 한번 해봐. 4번 그렇게 잘 챙겨주는 처가 때 안 가면 결국 지만 손해지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쓴이가 처가에 얘기하기, 친정에 얘기하기 부담스러워서 꼭 데려가야 하는 거면 그러면 뭐 쓴이가 이기적인 거고. 5번 아니 친정에서 내 딸한테 잘해주길 바라니까 잘해주는 거지. 내 딸내미 속에 골병대기 하는 사위한테 뭘 잘해줘? 안해줘? 6번 그냥 각자 가요. 평양 감사도 지가 싫으면 그만이라는데 대접을 받아도 지가 안 가겠다면 방법이 있나요? 각자 가다 보면 지도 뭔가 느끼는 게 있겠지. 7번 더 나으니까 그게 고마워서 대접을 하는 거지 뭐. 억울하면 너도 공기업 가가지고 대접을 받지 그랬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어우 징징징징 추가 다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러려봅니다. 그냥 각자 집 각자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들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당신들의 친아들처럼 생각할 정도로 정말정말 좋아하세요. 이번 명절부터 남편 빼고 저 혼자만 가면 속상해하실 저희 부모님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은 저희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설득이 될지 그걸 좀 알고 싶다고요. 댓글 1번 미친 이제 보니까 이 여자 완전 이기적이네. 2번 아니 그냥 서로 각자 집을 가세요. 처가에서 사위를 아들처럼 왜 생각을 한답니까? 남의 아들이잖아. 아무리 봐도 이제는 님이 좀 제일 이상한 것 같은데? 시댁에서는 아들이 공기업 다녀서 좋아하고 처가에서도 사위가 공기업 다니니까 좋아하는 거고 딱 봐도 그래. 님 남편은 공기업 그게 필살기니까 님도 님만의 필살기를 펼쳐봐요. 하나 만들어봐. 3번 추각을 보면 본인은 시댁에 안 가도 상관없는데 남편은 꼭 친정에 데려가야 하나 보네요. 말을 그렇게 하네. 솔직히 처가에서 아무리 잘해준들 한 달이 걸친 자식인데 진짜 그게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데려가고 싶으면 님이 납작 엎드려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는 남편이 하는 행동들 보면 아무리 봐도 쓴이는 을이에요. 을. 어? 을이 반항한다고 해서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상황이구만. 본인 처지부터 잘 파악하셔야겠어요. 4번 각자 가기 싫으면 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들어가세요. 그럼 님도 무시당할 일 없으니까. 시댁도 친정도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 돼. 구구절절 추각을 그만 쓰고 대기업 입사 준비나 해요. 5번 이 아줌마 왜 이리 답답하지? 한 대 패고 싶다. 끌깔깔깔깔. 추가 2 제가 중요한 걸 안 썼는데 저희 남편은 평소 셀프 효도하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시댁에 남편 혼자 간 적이 더 많았어요. 제가 시댁에 안 가도 남편과 시댁은 서운해할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당신들 아들처럼 생각하는 만큼 저희 남편이 안 가면 엄청 서운해하실 거라고요. 슬퍼한다고. 저희 부모님도 시댁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시댁은 싫어하지만 남편이 저를 시댁에 잘 데려가지 않으니까 남편은 좋아하는 거거든요. 각자 집 각자 가면 오히려 더 좋을 거라는 댓글들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면 남편과 시댁은 싱글벙글 할 거고 저랑 제 부모님은 엄청 속이 상할 거라 저희만 선해라고요. 남편을 처가해 기분 좋게 깔 수 있도록 헛득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요. 그걸 말하라고 그걸. 댓글 1번. 미친. 그런 거 없어. 꿈 깨라고 이 아줌마야. 끌 끌 끌. 2번. 처음에 그지같은 시자를 만났구나 싶어가지고 편 들어줄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여자 어디가 좀 모자라네. 아니 무슨 이게 개떡같은 경우야 이게. 지는 시댁이 절대 안 가면서 남편을 왜 친정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왜 안 가겠다고 하는지 알 것 같네. 너 하는 행동이 그냥 내로남불이야. 아무래도 조만간 이혼 당할 듯. 미리 축하해요. 3번. 뭐야 이 구질구질함은. 처음엔 그래도 쓴이 편 들었는데 추가 2회사 절레절레 바로 손절치게 만드네. 시가에서 손해볼 게 없고 자기네만 손해라고? 아니 근데 뭘 자기는 시가를 안 가고 처가만 갈 수 있는 그런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야. 그런 게 있겠냐? 담임아 그냥 시가에 가가지고 구박이나 받고 그런 뒤에 처가에 데려가세요. 4번. 야 이 정도면 니네 시댁에서 넌 무시하는 그 정당방이다. 대댓글. 꿀꿀꿀. 뻘하게 웃기면서 걔 공감됩니다. 5번. 담임아 미쳤어요? 자기는 시가에 안 가는데 남편은 처가를 가는 노하우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아니지. 년이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동등한 과정과 결과를 얻는 노하우는 있지만 불평등한 결과를 내는 노하우는 없어요. 남들은 그걸 보고 도둑놈 심보로 살지 않거든요. 남들은 그렇게. 제 말 알겠나요? 6번. 저기요. 아무리 이렇게 추가를 계속 달아도 그런 방법은 없어요. 님이 시댁을 안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처가닥에 데려갈 방법은 없어요. 어딨어? 있으면 나도 알려줘봐. 대댓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시엄마 팩포기나 받고 그렇게 시댁 잘 다니세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꿀꿀꿀꿀꿀. 7번.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님 부모님은 님보다 공귀여 따지는 사위가 집안의 자랑인 건데. 님이 무슨 수로 남편을 설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남편도 보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거구만. 그냥 시가에 가라니까. 가시려고요. 얼른 가. 8번. 야. 니네 엄마 아빠는 조건 떨어지는 네가 이혼당할까 봐 걱정인 거지. 어?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된 남의 집 아들냠이 그거 안 좋아해. 오히려 잘못해줘가지고 사위 심기 거스를까 노심초사하는 거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따로 다니던 거 해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몸통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면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뽀채지 말라고. 감사합니다.